인생의 감동을 만나는 시간 강연 100도씨 사람이 큰 사고를 당해서 정성스럽게 돌보자 보면 힘들어서 화가 나고 그럴 때마다 당나귀한테 가서 의료를 받고 힘을 더 얻어 살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일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무 등을 좀 밀어주자 그래서 시작했던 게 19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온갖 재료들이 다르게 섞여서 최고의 만두 맛을 낼 수 있거든요 제 삶이 첫 장사의 실패 이런 것들을 다 쌓아 놔서 지금의 제가 되어 있거든요 강연 100도씨의 그 뜨거운 감동을 함께 느껴보십시오